어, 출근했니? 밤새냐? 그래, 정식인데 단거 밤샜지. 언제 잠 안서고 오자고? 방금 잔건 건데. 잘 안는데? 누가? 언젠는데? 너 아주 어느 토마토 걸어왔어. 살짝 데쳐서 돌렸으니까 대충 먹을만 할 거야. 이거 직접? 데치기까지? 응? 내가 직접? 데치기까지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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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정말 토마토 타이로 사는 건가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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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여기다 보자, 자은재 선생 주민은 뭐, 뭐라고 하신 겁니까? 어, 신경 쓰지 마 제가 원래 가끔 저래요 웃기지 않은 게 막 웃겨보려고 근데 하려도 안 웃겨, 그치? 토마토 주세요, 좋아 네